혀가보소 중균 작년 봄에 심어왔는데 이야...이것도 하나도 안났네 음...호휴...이거 하나 났네...이거 하나 났네... 이야...폐가보소 꾸명하기 힘드네 이렇게 폐가보소 안나갖고 1년 반이 됐는데 제가 나무 하나에서 몇 개가 폈 네 몇 개가 이야...아중이야...맛있게도 생겼다 1년 반 만에 올라온 표고버섯입니다 아유...얼굴 구경하기 너무 힘들다 아유...아유 아우 아주 그냥 좋네 좋네 11 10 11 12 11 12 12 12 12 감사합니다.